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서성영어 양실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읽다 보시면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 가끔 나오지만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헷갈려 하시는 표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이거 문장 한번 보실까요? Soon the painter in him compelled Elay to enroll in college for a degree in fine arts. Elay라는 어떤 사람 얘기인데 무엇이 그를 컴팬했대요 그를 강제했대요 그러니까 직장 얻고 평범하게 월급쟁이로 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갑자기 대학에 들어가서 예술 학위를 받으려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을 한 계기가 있는데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저는 학원에 오면 강사고 부모님 앞에서는 저는 아들이고 제 아내에게는 저는 남편이고 아이에게는 아빠고 그렇죠 여러 모습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대학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건 누굴까요? 제 마음속에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 모습이 앉아있어요 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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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나 또 painter in him 그 안에 painter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기질, 예술가 기질이 발동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죠 그는 이런 정도의 말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좀 거친 번역이고요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어로 예쁘게 번역을 하시려면 조금 더 깔끔한 한국어 문장을 만드셔야 될 텐데 그거는 저보다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여러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또 이거 한번 볼까요? The job appealed to the engineer in him 어떤 일자리가 있는데 offer가 왔는데 그게 업무 시간이 굉장히 길다거나 월급이 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저기 지방에까지 가서 근무해야 된다는 거나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자리가요 그냥 appeal to him 하면 되는데 appeal to him 하면 그는 그게 마음에 들은 거죠 일자리가 그런데 그의 마음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어필했냐면 엔지니어에게 이 사람은 엔지니어 기질이 있는 거죠 과제가 주어지면 복잡한 문제 해결하고 파고들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이 일자리가 이 직업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연구소에 어떤 일자리를 제기받았는데 이 사람은 엔지니어 기질이 있으니까 그 일자리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의 엔지니어 기질에는 이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의 그 얘기야 이게 좀 안 예쁜데 애선 엔지니어 이게 아니고 엔지니어로서 그 일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어필한 거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엔지니어에게 어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하실 때는 언제나 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여러 모습이 있는 거고 그 중에 엔지니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노래, 음악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건 있는데 나는 엔지니어는 없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는데 디즈니를 가든지 무슨 레고랜드 같은 데 가든지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그냥은 별로 지시한 여행일 수 있는데 그의 그 마음속에 있는 차일드에게는 이게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에는 아직도 동심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모습 중에 차일드에게는 이 여행이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심이 발동해서 그 트립, 그 여행이 재미있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동심 다 죽어서 없어졌어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아니야 There is a child in everyone including you 그러니까 there is a child in everyone 누구에게나 동심은 있는 거야 이런 존재가 문제될 때는 있냐 없느냐가 문제될 때는 관사는 오죠 모두에게 차일드가 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될 때 있다 라고 말할 때는 a child인 거지만 그게 이미 전제됐을 때 있는 거 없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때는 the child in him이죠 그 안에 있는 차일드에게 어필한 거죠 그 여행이 자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I knew this would appeal to the nerd in him 제가 뭐 상사에게 어떤 새로운 디자인 컨셉트 같은 거를 아니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이 사람이 오 이거 좋겠는데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너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너드에게는 이게 매력적일 거라는 건 난 알고 있었어 자 이 사람 너드 기질이 있어서 이거 좋아할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이죠 뭐 친구 간에도 할 수 있는 말이고 연인 사이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죠 I love the child in him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지내다 보면 가끔 막 재밌는 장난을 해요 웃기는 사진도 보내주고 뭐 어린애 같은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I love the child in him 그의 그런 면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의 천진난만함이 좋다 그의 순수함이 좋다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죠 The child in him 하면 자 비슷한 예문이 또 있어요 계속 있어요 보시죠 샤크론 인력이죠 샤크론 인력이죠 샤크론 인력이 그 사람에게도 여러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차일드가 나이를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이걸 다 이제 억제하고 억누르고 더 이상 그런 행동 안 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게 표출되게 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차일드가 나오게끔 허용해요 To participate in his life 즉흥적으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어느 음식점에 간다든지 뭐 재밌는 일을 해요 어린애처럼 자신의 삶의 동심의 어린애의 모습이 표출되게 합니다 재미있는 거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이해되시죠 예전에 이런 책도 나왔었어요 미국에 Genius in all of us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있다는 거죠 지니어스가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저마다 잘하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다 잠재되어 있다 죽어 있다 잠들어 있다 이걸 일깨우자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라고 해서 지니어스도 여러 지민공일 거다 생각하지 못해 이렇게 복수로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복수로 쓰지 마시고 이 사람 안에 지니어스 깨우고 이 사람 안에 지니어스 깨워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천재를 일깨우는데 잠들어 있는 천재를 일깨우는 것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당신의 뇌 100% 활용하기 그런 느낌인 거죠 또 이거 볼까요 Mr. McNeil McRee is a composer young composer 젊은 작곡가예요 그런데 he's spinning out 이거는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여기서는 뒤에 가서 곡을 쓰다라는 라이트를 또 쓰기가 싫으니까 뒤에 가서 그 단어 쓰려고 다른 단어 썼어요 조금 사소한 걸 만들어낸다는 느낌이죠 거미가 짜는 것 같은 느낌이죠 he's spinning out website jingles 웹사이트에 사용되는 그런 가벼운 음악들 만들고 있습니다 instead of 이게 아니라 the great symphony 위대한 교양고 the artist in him wants to write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아티스트는 이 사람 안에 예술가가 있는 거죠 예술가가 아직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의 예술가가 쓰고 싶은 건 뭐죠 위대한 교양곡이죠 그러니까 그의 예술가적 측면이 있는데 그의 그 예술가적 측면이 쓰고 싶어하는 것은 즉 예술가로서의 그는 위대한 교양곡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러지는 못하고 웹사이트에 이런 가벼운 음악들 쓰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시고 혼자 한번 이런 문장들의 의미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 앤젤리... 우린 이렇게 하죠 앤젤리너스인가요? 이 커피집이 실제로는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그 표현 말하는 거예요 앤젤리너스 뭡니까? 문장 속에서 쓰려면 The angel in us We must awaken The angel in us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문장 속에서는 우리 마음 속에 다 앤젤이 있잖아요 그거 일깨우자 뭘까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나쁜 모습도 있고 착한 모습도 있는데 앤젤을 일깨우자 그러니까 선한 본성이 있으니 우리 다 선한 본성이 있으니 그거 일깨웁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다 있는 원래 있는 선한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호로 쓰니까 관사를 안 써도 되죠 앤젤리너스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는 그 앤젤리너스 가게 있죠 커피 전문점의 이름의 유래입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